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의 제목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셀까지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가 있구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체를 선택하시고 크기는 16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 밑줄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F2셀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연 또는 4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Y를 4번 입력하시고 한글로 연, MM, 월, DD, 일 입력하시고 한 칸 스페이스 띄신 다음 가로 열구요. 요일을 세 글자로 표시합니다. 라고 하시면 한글로 요일을 표시할 때는 A를 3번 누르시면 요일이 한 글자가 표시가 되구요. A를 한 번 더 넣으시면 요일이란 글자가 붙어지고 그 다음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오른쪽 I3부터 I11 영역을 선택하시고 왼쪽 A3 앞에다가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잘라내기 또는 컨트롤 X 누르시구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잘라내셨던 내용을 우리는 A3부터 A11 영역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라고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A3 셀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낸 셀을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열의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아까 잘라내셨던 데이터가 붙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D4부터 D11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또는 홈에 가셔서 복사 그 다음 A14부터 A21 영역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 넣기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의 값을 그 다음 값만 붙여 넣겠습니다. 아 곱하기 연산자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값만 붙여 넣으라 했으니까 붙여 넣기는 값이구요. 연산에서 곱하기 선택하시면 0.7 곱하기 18,000원 0.8 곱하기 22,000원 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곱하기 한 결과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11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우리 기본 작업에서 5가지 서식 작업을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부서가 대리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대리점 팀을 A3부터 A4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17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조건을 복사할 수가 있구요. 다음 평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한번 B17에다가 컨트롤 V, C17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80점대니까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 작다 90이라고 입력합니다. 평점 80점대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다면 80점부터 89점까지 평점이 추출이 되겠죠. 80점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4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A17부터 C18 셀 영역에 있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A21 셀부터 복사하겠습니다. 라고요.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A21 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점이 80점대인가 확인하시구요. 부서와 대리점에 해당한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평가인데요. 실적이 전체 영업팀의 평균 이상이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부진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균값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골, Average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실적이 있는 첫번째 데이터부터 아래까지 선택하되 이따가 이 평균값은 실적 하나하나마다 비교해야 되는데 동일한 값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평균값은 73입니다. 이 사람은 70이니까 실적이 부진하겠죠? 부진이라고 하면 될 것 같구요. 아래까지 비교해 보시면 73보다 큰 데이터만 실적 우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 볼까요? 첫번째 D3에 있는 이골 다음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구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바로 즉 C3에 있는 값 첫번째 데이터부터 비교할 거니까 C3에 있는 데이터가 크거나 같습니까? 누구보다? 조금 전에 구했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실적 우수라고 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묶어서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작성하시구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실적 우수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부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 두번째 볼까요? 국가수도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전체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UPPER 쓰시면 되겠죠? equal UPPER 그 다음 국가가 있는 C3세를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국가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겁니다. M% 가로로 묶어서 표시할 겁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 열구요. M% 수도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첫문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PRO PER 함수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수도가 있는 H3을 마우스로 클릭이 안되시면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셔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H3 선택하고 가로 닫고 마찬가지로 M% 기호 입력하셔서 가로 묶어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합니다. 두 번째 국가수도문제 작업을 하셨구요. 세 번째 수입의 금액차이입니다. 유형의 수입에 해당한 금액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해가지고 일수를 100의 자리까지 표시한가요? 10의 자리에서 절사에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최대값부터 구하기 위해서 C253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DMAX라는 함수가 있구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 A12부터 D12 영역 안에서 저희는 거래 금액을 가지고 조건은 유형의 수입에 해당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최대값을 구했다면 다시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DMIN을 선택하시고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부다 일단 필드는 거래 금액에서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조건은 유형 필드에 가서 수입에 해당한 데이터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최소값을 구해서 뺐습니다. 이제는 12자리에서 절사에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C25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다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자릿수를 심표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11자리에서 절사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분류입니다. 분류는 제품 코드에서요.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다섯번째 문자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H13셀을 선택을 하시구요. equal MID라고 입력합니다. MID 가로 열고 F13셀에서 다섯번째에서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현재는 1이라고 구해졌구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했더니 1, 2, 3, 4, 5까지 값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1이면 외장형 하드 2면 모니터해가지고 5까지 숫자가 아닌 분류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함수는 추주 함수 사용하라고 했구요. H13셀에 있는 MID 함수를 범위정하시고 잘라내게 합니다. 수식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를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컨트롤 V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인덱스 넘버의 MID 함수를 통해서 값을 숫자 값을 구해놨습니다. value 1부터는 값만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외장형 하드 그 다음 두번째 모니터 세번째 프린터 네번째 공DVD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섯번째 USB 메모리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1, 2, 3, 4, 5에 해당한 값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예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J30셋에다가 지역간 택배 서비스 요금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하고 MID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인덱스는 이 요금표 실제 요금 금액 안에서 출발코드 출발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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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두자코드를 열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구에 도착한다면 4,000원이란 값이 나오겠죠. 첫번째 그 다음에 대구 내려와서 4,000원 그렇다면 출발코드에 있는 숫자 추출할 거구요. 도착코드에 해당한 숫자 추출해서 인덱스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J30셋 선택하시구요. 인덱스 그 다음 범위는 실제 요금이 있는 범위 선택하고 신표 행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이용하셔가구요. 출발코드가 있는 H30에서 네번째 왜 네번째냐면 서울 두 글자구요. 가로가 세번째구요. 0, 1이 네번째니까 네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드 대구라고 입력된 데이터도 동일하게 I30에서 네번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 누르시면 값이 4,000원이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서요. 어떤 이 첫번째 출발코드를 열로 잡으셔도 되고 도착코드를 행으로 잡으셔도 상관없구요. 행, 열로만 교차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행, 열의 값을 숫자로 값을 찾아가서 숫자값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분석작업 다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1번에서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B3부터 G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를 B20 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사실 현재 문제는 피버테이블만 작성하는게 아니라 피버차트까지 만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만 클릭하는게 아니라 피버차트를 클릭하시면 피버테이블과 피버차트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의 문제처럼 피버테이블만 클릭하고 왔더니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피버차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삽입에서 그냥 피버차트를 선택했다면 자동으로 피버테이블과 피버차트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현재 예제선 저희는 피버테이블만 같이 만들고나서 피버차트를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판매일자를 선택해서 문제 봤더니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처리합니다. 값은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에다가는 판매일자 열에다가는 구분 값에다가 금액의 합계를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호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 피버테이블 보고서에서 판매일자를 분기로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피버테이블 안쪽에 판매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월을 해제하시고 분기를 선택합니다. 피버테이블 보고서에서 판매일자는 분기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사실 처음 문제는 피버테이블과 피버차트를 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삽입의 피버테이블의 차트를 선택하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피버테이블을 다 작성하고 나서요. 피버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요. 옵션에서 피버차트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차트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본이 새로 막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차트가 만들어지고요. 문제에서 피버차트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새 시트로 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석작업 바로 왼쪽에 차트 1번이라고 추가가 됐고요. 피버차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에는 피버테이블이 있고요. 그 왼쪽에 피버차트 하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입력된 데이터와 표 2,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4에다가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에서 지금 표 1에는 주간지, 올간지, 단편소설 다양한 품목이 있고요. 오른쪽도 있고요. 표 3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소설로 끝나는 품목과 뭐뭐 간지로 끝나는 품목과 도서로 끝나는 품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조건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G16셀에다가 내가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소설로 끝납니다. 별 다음에 소설이라고 입력하면 G의 앞쪽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소설로 끝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 입력하시고 간지, 별 입력하시고 도서라고 입력하시면 조건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범위를 품목부터 쭉 드래그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토구의 통합이라고 있고요.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표 1에서 선택하시고 추가 표 2에서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다음 표 3에서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셔야만 입고, 재고, 개에 해당한 첫 행과 소설과 간지와 도서로 끝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항상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최대값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커서를 20에다 갖다 놓으시고 맥스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스 그 다음 2 4 부터 2 9 셀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시고 엔터 그 다음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1분기 수출 내역부터 수출액까지 최대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위치를 B12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B12부터 C15 영역에 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최대값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다음 문제 텍스트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가로 세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최대값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B3부터 G3 영역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꼬 스타일 굵게 셀 음영 색깔을 노랑으로 선택합니다.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도형이 정육면체입니다. 클릭하시고 오셔서 위치에서부터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22부터 25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도형을 선택하셔서 홈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문제 제시된 설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문제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이란 언급이 없으면 그냥 입력하신 위치에 그냥 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서식 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대출 이자를 선택하시고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 보시면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입니다.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꺾은 선형 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에 가셔서 보조 축 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차트 제목 을 입력 하기 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에 가셔서 차트 제목 위를 클릭 하시고 차트 제목 은 서울 경기 고객 별 대출 현황 이라고 입력 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을 클릭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마우스 오른쪽이 어려우시면 홈 탭 에 가셔도 돼요. 홈 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 채 선택 하시 구요. 그 다음 굵게 크기는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굴림 채 크기 14 굵게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 세번째 입니다. 축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에 가시면 축제목 이라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제목은 기본 세로축 제목 에 세로 제목 입니다. 여기에다가 축제목 에다가 대출 금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하시고 문제에 글꼴을 굴림 에 11 포인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 이라는 글꼴을 찾으시고요. 크기는 11 포인트 하시고요. 굵게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이아웃 에 축제목 에 보조 새로 축제목 에 새로 제목 을 선택하시고 새로 제목 에다가 대출 이자라고 입력합니다. 대출 이자 입력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글꼴을 홈 에 가셔서 굴림 에 크기 11 포인트 그 다음 굵게 합니다. 차트 세 번째 서시 까지 작업 하셨고요. 범내 는 아래쪽에 레이아웃 에 가셔서 범내 아래쪽에 범내 표시 또는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달렸는데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을 이용하셔서 아래쪽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범내에 대해서 그림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 서식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범내 서식 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 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체육 에 가셔서 체육 이 색깔을 단색으로 흰색을 선택합니다. 흰색 배경 1번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 을 선택합니다.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은 대출 이자 계열에서 김 윤 재 해당한 요소를 하나만 선택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클릭 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구요. 다시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마우소른 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120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이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굴림체의 10을 선택해 주시면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